안녕하세요. 이곳은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알프스 산맥,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이 있죠. 제가 그린델발트라는 스위스의 지역을 갔을 때 풍경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깎아지르듯이 높은 산맥과 벌판에 흩어져 있는 집들, 그런 풍경을 보면서 이게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린델발트를 갔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그린델발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과 똑같은 풍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그린델발트 풍경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집이 서 있습니다. 이 집은 약 30평 정도 되는 집으로 내부 면적이,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집입니다. 이 집을 제가 설계하고 또 시공도 하고 있는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리뷰하는 건축가 손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는 집을 한번 오늘부터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하고 인생을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마지막 주택으로 여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부지를 선택을 하시고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미적으로도 디자인이 굉장히 모던하고 내부가 어떤 선이 살아있고 내부가 감각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건축주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하였으나 30평이지만 30평보다 더 넓어 보이고 더 확장되어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단독주택을 살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느꼈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장재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파벽돌이 붙을 예정입니다. 오래된 고벽돌 중에 흑색의 색깔이 나는 청고벽돌이라고 합니다. 청색의 색깔이 나는 그런 고벽돌, 파벽돌이 붙을 예정이고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관을 들어오시면 지금 기초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잡석이나 필름을 깔고 기초를 굉장히 깊이까지 파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그 이유가 지금 이런 못을 앙카라고 하는데요. 스테인레스 못입니다. 그래서 띄운 이유가 최근에 목조주택은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토대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토대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앙카를 박아서 이걸로 평을 잡습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옛날에 이걸 갈아서 만들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붓고 거기에 발포가 되는 폼을 쏴서 정확하게 마감을 끝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로 밑에 부분에는 토대목 전에 머드실이라고 하는 토대목의 습을 방지해주는 머드실이 있고 그 위에 토대목, 방부목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이 구조 스터드가 쓰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구조까지는 다 되어 있고 위에 타이백이라고 하는 투습 방수지를 발라놨습니다. 투습 방수지를 붙여서 어떤 수분은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안에 있는 습기는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타이백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현관인데요. 이 현관은 위에 보시면 포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를 포치라고 하는데요. 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어 있으면 내가 나왔을 때 비가 내려도 비를 맞지 않게 우산을 쓰고 가거나 밖으로 바로 나가지 않는 전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치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기능적으로도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관에 오시면 현관도 굉장히 크죠. 이게 약 1350 그러니까 1m 35cm 정도 되는 양쪽으로 언밸런스하게 열리는 그런 문입니다. 굉장히 크죠. 평소에는 하나의 문을 열게 되겠지만 큰 짐이 들어올 때는 양계형을 다 열어서 크게 들어올 수 있고 햇볕을 크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신발장이고 현관도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층고가 여기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요. 지금 내부 같은 경우는 발포 폴리스테렌이 있어서 비드법 단열재가 깔려져 있고 그 위에 또 이 스티로폼 단열재가 또 위에 한층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엑셀 배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공간이 바로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현관의 중문을 또 열고 들어와서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인데 아까도 건축주 부부께서 오시고는 집이 생각보다 너무 넓다. 내가 청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바닥 면적은 똑같습니다. 30평이에요. 그런데 이 층고가 만약에 막혀 있다면 훨씬 작아 보이죠. 하지만 층고가 여기 위에까지 오픈 천장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공간에 대해서 훨씬 넓어 보입니다. 층고가 30cm 올라갈 때마다 공간감에 대한 감각은 두 배씩 커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정말 어떤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는 거실에 이렇게 통창이 있으면서 뷰가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뷰를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 부분이 따님 방입니다. 게스트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창이 있습니다. 이쪽에 창이 있고 없고가 공간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공간감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위로 층고도 올리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지만 두 번째 방법은 공간의 끝에 창을 두는 것입니다. 창을 이렇게 두게 되면 내 공간을 느끼는 감각이 저 끝까지 무한대로 연장해서 저 끝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여기서부터 끝에 머무르기 때문에 훨씬 공간에 비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방도 마찬가지로 게스트룸이기 때문에 층고를 올려서 이 북 위에 지금 장선들이 없어지고 층고를 높게 가져가서 굉장히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더 넓어 보이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는 바로 기억자 창이 있습니다. 아까 이 집의 핵심은 뷰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듯이 기억자 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의 뷰를 즐길 수도 있지만 옆에 뷰, 사과농장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농장과 저쪽 산맥에 있는 모든 산맥의 뷰를 다 보고 여기까지 오면 이쪽 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자 창은 공간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공간의 끝까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계획할 때도 창의 높이와 밖에 보이는 뷰와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해가 들어오는 시간과 각도 그리고 계절에 따라 각도가 변화되는 모습까지 고려해서 창문의 높이와 크기와 개폐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특히 단독주택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공간들이 모두 막혀 있어요. 창문 빼고 모두 막혀 있어요. 실제로 집이 다 지어져도 이 창문 공간만 지금같이 뚫려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 굉장히 밝죠. 밝은 이유는 곳곳에 창문이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창문들에 의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곳은 거실로 지나쳐서 들어오시면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 주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또 이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층고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이 식탁에서 팬던트 등이 하나 떨어져서 식탁에서 또 맛있는 식사를 또 할 수도 있지만 이 주방이 사실은 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 부부의 사모님께서 이 주방 공간을 굉장히 예쁘고 아담하게 사용하면서도 개방감이 답답하지 않고 탁 트여 보이는 개방감을 주방에서도 원하셨죠. 이 집에 어떤 공간에서도 이 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 창출이 굉장히 크죠. 그 이유는 여기는 상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부장이 답답한 것을 싫어하셔서 상부장을 없애고 여기 위에는 선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예쁜 그런 주방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문을 열고 나가면 이쪽에 데크를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 이쪽에 프라이버시를 또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쪽 안에 아늑한 대극 마당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따가 외부에서 그 마당 공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리로 오시면 여기에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층고를 올려놨는데 층고는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늑한 공간은 층고로 내리고 또 어떤 개방감이 느껴지고 가족이 모여들고 창의성이 필요하고 이런 공간을 층고를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주방도 창의력이 필요한 공간이죠. 마치 맛없는 재료도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연금술이 필요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방도 층고를 높여놓은 곳이고 거실도 가족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게스트 공간도 특별한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층고가 더 높습니다. 화장실도 보시면 여기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서 외부 슬라이드를 다 열어놓으면 이 화장실은 여기에 수전이 있을 예정인데 이 수전까지는 그냥 오픈된 공간이 됩니다. 수전까지는 그냥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수전에서 손을 씻는 것은 접근성이 편하게 손을 씻고 그리고 현관에서도 일로 들어와서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실과 변기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샤워실도 각각의 변기와 샤워실이 각각의 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샤워를 하거나 나왔을 때는 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고 또 화장실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의 세 명의 사람이 화장실을 쓸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기 공간도 층고가 이렇게 있고 여기 손을 씻는 공간도 층고가 높기 때문에 어떤 재미있는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점이 장점이고요. 이제는 그 건축주 부부의 안방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안방입니다. 건축주 부부의 안방은 아늑한 곳, 그리고 아늑하면서도 굉장히 푹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천장을 낮추고 대신에 위에는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건축할 때 다락이 서비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서 다락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락은 창고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생각보다 다락을 잘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락은 먼지 쌓이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죠. 다락 같은 경우도 시공하는데 시공비가 기본 시공비의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도 마감재가 다 붙기 때문에 다락을 저는 다 만들기보다는 필요한 곳에만 다락을 만들고 나머지는 개방감 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본 아파트랑 다른 공간이 형상이 되고 층고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아늑한 곳의 침실 제가 그녀들의 여유만만이라는 프로에서도 KBS 프로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은 안방은 아늑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층고가 낮으면서도 굉장히 침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층고가 낮으면 날수록 더 아늑합니다. 여기 침대가 놓여지고 또 책상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은 고창입니다. 고창이라고 해서 고창은 내가 여기에 있는 창이 아니고 위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 진앙할 리는 없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여기서 바깥에 활동을 하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나 친척이 왔을 때 활동을 하더라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창이죠. 그리고 햇볕 자체가 이렇게 각도가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찢어놓은 창이 액자처럼 부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액자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이 정도의 고창으로 높이를 설정한 이유는 여기가 바로 침대가 놓이게 되는데 침대에서 누웠을 때 이렇게 누웠을 때에서 보이는 뷰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뷰가 앉아서 봤을 때 보이는 뷰가 훨씬 더 멋있죠. 그래서 누웠을 때 보이는 뷰를 고려해서 마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가 지적이는 이게 동쪽 창이거든요. 동쪽 창에 의해서 은은하게 직사광선이 아닌 은은하게 해가 들어와서 깨어날 수 있고 저기 숲속에 지적이는 새들을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창의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굉장히 큰 창이죠. 방에 있는 창치고 굉장히 큽니다. 이쪽 서재 부분에 책상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옆을 보게 될 때도 굉장히 큰 창을 통해서 뷰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뷰도 마찬가지로 큰 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게 되는 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재밌는 정사각형의 창들 있는 안방을 지나서 이제는 다용도실로 들어오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수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곳은 짐이 많은데 그걸 다 숨길 수 있어야 집이 더 깔끔하게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기타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김치냉장고, 추가 김치냉장고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해서 전기 배선도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세탁실인데요. 세탁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보일러와 세탁기가 놓여져 있고 보일러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보일러도 가려져서 문을 이렇게 열어서 나중에 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안 보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세탁기가 여기 있고 여기에는 저희 집에도 제가 반영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손빨래를 할 수 있게 앉아서 하거나 이쪽에 바깥에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왔을 때 간단하게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아래에 있는 수전들이 온수와 냉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수전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층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여기도 또 하나의 거실과 같이 개방감이 굉장히 높은 공간인데요. 저쪽 창을 통해서도 예쁜 빛이 이렇게 세워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창들이 모두 다 액자같이 구시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창에서 착용의 역할을 해서 바깥에 멋있는 아주 탁 트인 경치도 집 안으로 들여오지만 뒤에 숲을 통해서 보이는 작은 창들 이 창들을 통해서도 아늑한 그리고 예쁜 모습들을 액자처럼 들여올 수 있게 구액을 해놨습니다. 이 다용도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이 다용도실 위쪽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다락을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 다락도 아주 손녀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놀이방의 구시를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의 계단이 여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락 계단이 만약에 거실로 배치가 되었다면 거실이나 주방의 공간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락을 사용하고 이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을 들어봤을 때 이 다락의 계단은 정말 하루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 달에 몇 번만 사용하는 계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서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계단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기역자로 계단을,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난간이 이렇게 계단 난간이 쓰게 되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지 않고 굉장히 기역자로 계단참도 있고 긴 곳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돌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기도 가파르지 않아서 안전한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쪽이 지금 뚫려 있죠. 여기도 여기부터 난간처럼 형성이 됩니다. 벽체가 형성이 되고 이쪽이 전부 다 오픈 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책장은 책장에 프레임만 있고 거기에 책이나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아이가 여기서 놀고 있는 사람과 아이가 이 주방 쪽 또 거실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다락이 아닌 가족과 소통하는 오픈된 다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떤 다락에서 놀았을 때 위험요소나 이런 것을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주 부부께서도 이런 부분을 요청을 주셨고 오픈된 다락은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가족과 소통하는 집 전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락 숨을 수도 있지만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락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 이 다락에 올라오는 계단도 기역자로 꺾어져서 오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어도 어떤 층고가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다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사 지붕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층고의 높이가 평균 1800mm 그러니까 1.8m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락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창문인데요. 이 창을 통해서도 액자와 같이 바깥을 바라보는 바깥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풍경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전망탑 같은 그런 공간이 됩니다. 또 다락 공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천창입니다. 천창은 지금 여기서 마감이 붙으면 여기서 석고보드와 마감이 붙기 때문에 조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창의 공간은 다시 이 정도의 공간 자체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감이 실제로 천장 마감은 여기지만 천창 마감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더 뚫려 있기 때문에 다락에서는 공간 자정성 때문에 또 천창이 굉장히 좋고 천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밑에 뜨거운 열기가 보통 위로 다 올라가고 이 다락도 이쪽으로 와서 다 모이게 됩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러면 천창을 통해서 열어서 배출을 하게 되면 여름에 환기를 여기다 해놓게 되면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 공간에 둘러싸여 있는데 목조주택의 장점은 콘크리트 주택이나 목조주택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조주택의 장점은 공간 활용이 굉장히 뛰어나고 단열 성능을 만족하면서도 콘크리트보다 벽체가 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약 60평 기준으로 한 3평 정도의 공간이 더 쓸 수가 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1.5평의 공간을 콘크리트 주택보다 더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장점은 이렇게 골조가 올라와 있을 때 이 나무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건축주부부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 냄새가 너무 향기롭고 좋다. 오래 여기 있어도 따갑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너무 좋다. 이전의 주택에서는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친환경적인 부분 물론 마감제가 친환경적인 게 돼야 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골조제에 대한 부분도 나무는 콘크리트의 단열 성능 그러니까 열 전도성이 7배가 덜 전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나무를 만져본다고 차갑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열성도 좋고 이런 골조 자체에서부터 친환경적인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OSB가 이런 본드를 사용하지만 다 마감제가 붙고 그리고 이런 기존의 나무 형태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또 이런 자재 보시면 지금 도장들이 이렇게 찍혀 있죠. 도장들이 찍혀 있는데 여기는 2등급 목재라는 게 되어 있고 그리고 SPF라고 되어 있어서 스프러스, 파인, 퍼 그래서 가뭄비나무, 소나무, 그리고 퍼 이 나무 세 그룹을 합쳐서 섞여진 나무들이 됩니다. 이 나무들은 수종이 전부 다 직진성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구조제에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구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쳐도 이렇게 절대 부서지지 않을 만큼 구조제로서는 충분하게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목구조 중에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저 창을 통해서도 밑에서도 저 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이 다락에서 저 창을 통해서 봄이 되면 푸른 녹색의 느낌을 이 다락에서 또 받아올 수가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360도가 전부 다 창이 이렇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